안녕하세요 표만드는남자 신성주 인서트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H670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 입니다. 제가 B660, H610, Z690 했었는데 670 안했더니 자꾸 비교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구요. 일단 B660과 H670 칩셋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칩셋 차이를 살짝 설명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B660 대표 제품 박격포나 터프플러스 같은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은 녀석들과 H670 간의 지적적인 품질 비교를 한번 해볼 거구요. 마지막으로는 제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이 인텔에서 보여주는 600 시리즈 제품들 그 치셋들의 차이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오버클럭, 메모리 오버클럭은 B660이나 H670이나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H610만 안되는거구요. CPU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B660이나 H670이나 둘 다 안됩니다. 메모리 시원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이 되요. 그러니까 저거 DIMM 이라고 그거 얘기하는걸텐데 그건 둘 다 두개 두개씩 지원해서 랩뱅크 4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DMI 4.0 레인이라고 요거 차이가 좀 나요. DMI가 뭐냐면은 저게 다이렉트 미디어 인터페이스? 아마 그럴거에요. 다이렉트 미디어 인터페이스일텐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칩셋에서 받아들이는 신호를 CPU쪽으로 다시 넘겨주는 옛날에 뭐 노스하고 사우스 브릿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얘기는 필요없이 이 칩셋이 컨트롤 하는 부분에 받은 신호를 그냥 CPU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 두배 차이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일단 H670은 Z60하고 동일한 8 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B260은 4 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대역폭이 두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더 많은 장치를 연결했을 때 대역폭 부족으로 신호 전달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칩셋에서 주관할 수 있는 양이 꽤나 많긴 한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은 CPU한테 넘어질 수 있는 요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B260 보다는 H670이 두배나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장치, USB 장치, PCI 장치, 와이파이 이런걸 다양하게 쓰더라도 H670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것도 두배나. 그거 빼고도 PCI 4.0 레인이 6이고 12 이것도 두배 차이나고요. 3.0 레인도 8에서 12 이것도 차이 좀 나죠. 30% 더 많습니다. 아 50%라고 해야 되네요. 50% 더 많습니다. 사타, 저장장치 같은거 포트 그것도 8개까지 지원이 돼요. 물론 보드에서 8개를 지원하더라도 4개밖에 안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랑 실제로 달려있는 개수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USB 같은 것도 좀 더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주겠죠. H670의 결국은 가장 큰 차이점은 B660과 그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저장장치나 아니면 PCIe 확장장치를 사용할 때 H670은 거의 Z690과 흡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B660은 고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작업 용도로 쓰시는 분들 혹은 다양한 저장장치 달고 많은 영상들을 보관하시는 분들, 게임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H670 보드가 B660보다는 좋겠죠. 자 그 설명은 거기까지 하고 그럼 과연 이 제품들의 품질 차이는 얼마나 보죠. 일단 ASUS 제품부터 보자면 ASUS H670은 두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 B660 제품인 터프플러스랑 비교하자면 가격대가 비슷한 H670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많이 구립니다. 얘는 드라이브 MOSFET을 사용하지 않아요. N채널 MOSFET이라고 다수 품질이 떨어지는 통한 MOSFET이 아닌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최대 출력량이 높게 적혀있더라도 실제로 나오는 출력은 그보다 낮아요. 69짜리 두 개씩 쓰게 되어 있는데 한 MOSFET 근데 이게 16개나 꽂혀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력되는 것은 연속 드레인 값 기준으로 TA를 80도로 잡고 봤을 때는 23, 24 암페어급 밖에 안됩니다. 적혀있긴 69인데요. 근데 꾸준히 출력할 수 있는 양은 23, 24밖에 안된다는 거죠. 드라이브 MOSFET의 경우에는 80도 구간에서는 여기 적혀있는 스펙 고스란히 다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도 안되는 품질 차이입니다. 그런데 방열판도 매우 작은 걸 달아놨어요. 프라임 H670은요. 제가 그래서 생방에서 이거 괜찮나요? 써도 되나요? 그럴 때마다 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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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이유가 전어보 품질이 솔직히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얘는 i7급도 제대로 커버하기 어려운 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거 쓸 바에는 그냥 B660 터프플러스 된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추천하는 제품이 있죠. HU 측은 터프 프로 와이파이 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텍 & 컴퍼니 거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거기에 물량이 있을 때는 이거 23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입사 제품을 쓰시면 한 27만원 28만원 줘야 되더라구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몬스패스 사용했고 무려 700A 큽니다. B660 터프플러스보다도 높은 이 박격포와 거의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죠. 이 정도 전원부면 Z690 프라임 P랑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방열판도 충분히 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텔랜 2.5기가 이건 약간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다가 사운드는 ALC897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잘 먹힙니다. 보시면 다른 보드보다는 조금 더 잘 먹히는 걸 볼 수 있어요. AS 같은 경우에도 아이보라클을 쓰지 않으면 아소스 제품 전부 다 AS가 괜찮아요. 코잇, 인텍, 에스티컵 세 군데 다요. 거기에다 와이파이도 AS200 시리즈 좀 괜찮은 걸 끼워주기 때문에 i9을 오버클럭하지 않고 커버 칠 수 있는 메인보드 그리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메모리 오버도 잘 되고 전원부도 튼실해서 전원부가 튼실하면 전력 변환할 때 전력 손실도 낮아요. 발열도 적고 발열도 적고 전기도 적게 먹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갈 만한 제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텍, 에스티컴퍼니 제품이 들어온다면 이거 쓰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B660보다 어쨌든 확장성도 좋고 전원부도 좋고 기능 제공으로도 더 많은 기능을 내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주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에즈락 거 한번 볼게요. 에즈락 B660 대표 제품은 스틸레젠드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 밑에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엔체런 보스페 쓰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스틸레젠드 기반으로 봤을 때는 400A급 드라이브 보스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텍 2.2갈리에 쓰고 있고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사이즈의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i9 노멀 제품까지도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HU70 Pro RS 이 제품이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2페이지가 부족해요. 2페이지 부족하기 때문에 400A급이 아니라 300A급으로 내려가죠. 방열판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분명히 전원부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권장한 CPU는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i7 그것도 노멀 제품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리고요. 랜도 2.5GB 랜이나 1GB 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비교적 좀 덜 되는 편이에요. 4 레이어 기판을 사용했나봐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이 제품은 싸긴 하지만 페널티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않은 N 채널 모습에 들어가는 싸구려 제품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위에 PG 라는 제품이 있어요. 립 타이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솔직히 뜻이 좀 이상하긴 하던데 이 제품 가면은 이제 8페이지로 바뀌면서 400A 거로 바뀝니다. 립 타이틀가 욕조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어..근데 방열판이 너무 작은거 써요. PG랑 이게 PG가 RX랑 동일한 방열판만 썼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할텐데 방열판이 그냥 연필 수준의 사이즈의 방열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도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원부 증가했더라도 방열판이 이렇게 구린거 쓰면 높은 CPU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격적으로도 크게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또 스틸레젠드가 있는데 스틸레젠드는 전원부는 위에 PG와 동일한 전원부를 쓰고 있는데 방열판이 커졌습니다. 이거 암만 봐도 이거 분명히 등급 나누기 위해서 방열판 작은거 썼던거 같아요. PG제품은요. 근데 H7과 스틸레젠드는 충분히 큰 사이즈의 방열판을 썼고 거기에다가 또 랜도 리얼테 2.5기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CPU도 거의 최상위 등급의 CPU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좀 더 나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이 HU70 터프 프로가 정상 가격일 때 비교하면은 똑같은 가격에 더 낮은 전원부 품질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와이파이도 파하면 안되는 뭐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 스틸레젠드 쓸 바에는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와 있을 때 지금 이제 품절이라서 비싼거에요. 지금 보면 판매물이 막 20몰 10몰몰 이럴텐데 한 100몰몰 150몰 이럴되면은 다시 24만원을 판매할테니까 그때 그냥 터프게이밍 HU70 프로 쓰는게 나을겁니다. 스틸레젠드는 요 가격이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ITX 쓰기 위한 보드를 찾으신 분 많아요. SFF 근데 HU70 MITX 그리고 B26과 MITX 비교하면 얘가 2페이지 더 많으니까 성전이 이쯤되면은 그래도 좀 i7 i9급도 한 넣을만하나요? 물어보신 분인데 그건 아닌거 같아요. 방열판이 너무 작고 그리고 여기 추가된다 깨부턴 350A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00K 요정도까지만 쓸만한거 같아요. 얘가 200대 중반 이상의 전력소비량을 보이게 되는 CPU를 넣는다면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방열판이 너무 작아요. 1600K 쓸 때도 어느정도 방열판에 바람이 갈 수 있는 공냉으로 짜시는게 좋을거구요. 11400이나 뭐 이런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성비 있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생각보다 가성비는 없어요. 25만짜리 치고는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거 같아요. 돈 좀 보태서 그냥 ITX 울트라 이런거 쓰는게 안나을까요? 요번에 리콜 한번 되긴 했던데 깃바 ITX 제품들이 비교적 방열판도 크고 드라이버 스펫도 좋은거 쓰고 있기 때문에 고 제품도 쓰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자 넘어가고 기가바이트는 H670이 없습니다. MSI도 H670이 없습니다. 근데 B660에 신제품이 나왔길래 한번 추가 넣어봤습니다. 어로스 엘리트 이게 나왔고요. 기존에 또 뭐 가성비 좋다고 추천받던 박격포나 게이미엑스도 H770과 비교 대상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기가바이트 B660 게이미엑스는 여전히 가성비 좋습니다. 드라이버 보스패 55암페어 급을 8개나 집어넣어서 440암페어거든요. 그럼 여기 스텔레전드나 아니면은 PG랑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죠. 맞죠? 조금 더 좋거나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열판은 큰 걸 박았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봤을 때 i9까지 커버가 됩니다. 렘오버가 좀 안되긴 하는데요. 이거 렘오버 잘 안먹어요. 보드가 이게 4레이어 보드라서 그렇고요. AS도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대비 품질은 이게 진짜 베스트에요. 16만 5천원 여기 있는 어떤 제품보다도 싼데 어떤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품질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애질하게 저 제품들 하거든요. 물론 뭐 이게 어 그 위에 있는 어로스 엘리트나 박격포나 아니면 터프프로만큼 좋은 품질을 보이진 않지만 가격대비 깡패라는거 여전히 강조하고 추천만한 제품이란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단돈 만원 비싸게 나오는 B260 어로스 엘리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부가 60암페어짜리 MOSFET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암페였거든요. 방열판은 여전히 큰거 게임엑스랑 동일한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제품이 전원부가 좀 더 강화되고 만원 추가되는거니까 갈만하네요. 갈만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게 6레이어 제품은 바뀌었어요. 메모리오버가 좀 더 잘먹습니다. 이건 박격포도 큰 차이 안날 정도로 메모리오버가 먹기 때문에 요제품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메모리오버도 불편함 없고 전원보다 충분히 i9을 커버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17만 5천원이에요. 자 그 다음 박격포로 볼수인데요. 박격포 비중요건 보고 맨날 뭐 실구매가 얼마 이러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신세계산품거 있잖아요. 구매후기로 주는거 2만원 그거 공짜하라고 생각 안해요. 여러분 그거 적으려면 1시간쯤 안걸려요. 3군데다가 양식에 맞춰서 글을 적으면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죠. 사용후기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 양식 안 맞으면 빠꾸도 당하고 그렇게 올린다 한들 1시간 이상은 잡아먹거든요. 1시간 노동해서 2만원 받으면 그냥 여러분 알바 떼어서 2만원 받는거랑 똑같아요. 요새 최저시급 만원 정도 되니까 1시간 2시간 쓰면 어차피 여러분 최저시급하고 동일하게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그거 실구매가 떠드는거는 본인의 시간을 너무 값어치없게 생각하시는거에요. 나는 그정도 시간 들리고 정당한 비용을 받았거나 오히려 좀 더 적은 비용을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실구매가 얘기하지 말고 딱 티몰레 2만원 주는 것만 메리트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 뭐는 안주잖아요 뭐는 안주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없고 그럼 이게 실구매가가 19만원 정도 계산해야겠죠. 19만원일 때 한번 봅시다. 어로스 엘리트보다 가성비가 좋습니까? 아니죠. 어로스 엘리트보다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어.. 사운드만 살짝 우위했고 나머지 나머지 거의 모든 면이 동급이거나 살짝 쳐진다고 봐야돼. 정전이 왜 살짝 쳐지는데요. 얘도 레몬업 잘 되거든요. 방률파 충분히 똑같은 사이즈에 들어가 있어요. 전원법 품질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더 싸잖아. 그럼 살짝 쳐진다고 봐야지. 얘도 구매후기 이벤트 하긴 하는데 그거 빼고 생각할게요. 빼고 생각했을 때 19만원인데 17만 5천원이잖아요. MSI는 사실 내가 잘못한거 없데도 AS를 안해주는 경우가 두 번은 있었어요. 초기 불량인데도 뭐 사서 수리 받은 흔적이 있다면서 AS를 안해줬거든요. 근데 저것도 기가바이트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기가바이트도 리퍼 폭탄돌리기도 있었고 사실 AS가 좀 불만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쪽은 말이 좀 통하는 편이면 MSI는 말도 안 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하점수에 AS를 감안했을 때 박교포가 가성비 있다는건 이미 옛말 아닐까요? 요새는 가성비 있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박교포 쓸 때에는 어로스 엘리트를 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용도로 전용자치를 주렁주렁 달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HU70 터프 프로를 쓰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HU70은 사실 가성비 써보이는 놈은 없습니다. 비유행궁 사시는게 조금 더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HU70 품질 비필을 쭉 보여주면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ASRock은 이제 가성비 있다는 제품이 없습니다. 에즈락 제품은 솔직히 B660이든 H670이든 살만해 보이는게 마땅치 않고요. 기가바이트가 MSI 대신 새로운 가성비 모델로 많이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생각하시면 기가바이트 모델이 오히려 조금 낫습니다. MSI 보다는 그리고 아수스는 돈값을 한다고 해야되나 브랜드값을 해야되나 조금 비싼 경향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충분한 품질과 좀 더 나은 AS를 약속드리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고 고급진 그리고 AS에 문제없는 제품을 산다 생각하고 넘어갈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275,000원일 때 말고 24만원 23만원 할 때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HU7건 품질 비교표 및 B660과 비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천 제품은 노란색으로 칠해뒀고요. 충분한 근거이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근데 요거 표 만들 때 이게 제가 드라이브 보스패 화질구지라서 654인지 3인지 헷갈려서 잘 못 적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앤 채널 모스트냐 드라이브 보스패이냐 용량이 얼마냐 이런건 안 틀렸을 테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적응이겠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 한들 어 전화목 품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영상 마무리 지울게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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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